윙이웰멘 로블룩스 안녕 얘들아 오늘은 버스를 타고 저~~ 쪽 이상한 세상이라는 재미있는 곳에 가볼 거아 룰루랄랄랄라 와 이상한 세상에 간다 이상한 세상 가서 재미있는 놀이공원 탈거야 관람차도 타고 룰러코스 타고 오오오오오오오옹 꼬옥 크으 안녕 잘왔어 당신의 놈이 필요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 뭐지 이거 허기허기 아니야? 누군가가 음 얘들아 어쨌든 우리가 이상한 데에 끌려온 것 같애 여기서 탈출하자 뭐야 여기 이 파란 친구 뭐야 어 어 이건가 저 블록을 찾아서 놔야 되는 것 같애 음 이쪽으로 가는 건가 저기도 블록이 있다 어 여기 기어와서 딴 데 갈 수 있네 여민아 여기 천장이 뭔가 무서워 어 여긴 약간 마구깐인가봐 약간 여기 뭐가 오는 것 같애 뭐야 야 나 무서워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니까 어 뭐야 어 야 리아야 이게 미호와 걷는 소리였어? 나 아니야? 야 미... 어? 뭐해 디네? 미호야 너 너무 엄청 크게 걷는... 이건 뭔 소리야 얘들아 너무 무섭다 어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와 어 내려온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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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닌가?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건 나야 야 너 왜 이렇게 크게 걸어 야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마야지 야 미호야 너만 살려고 여기서 숨은 것 봐 같이 들어왔어야지 야 중앙이 어디야? 가자 블로그 찾았고 야 얘들아 이게 뭐야 저거 뭐냐고 너무 깜짝 놀랬어 나 진짜 너무 놀랬어 나 성대가 갈렸어 갑자기 소리 질러 일단은 파란색 화살표로 따라가면 극장이 있대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올라가 올라가 극장으로 가자 아 요따 올려놓는 거야? 오케이 일곱 개 찾았다 얘들아 일곱 개 더 찾아 더 찾아 미호야 나 너무 무서워 같이 다니자 싫어 너 힘 세잖아 저 파란 괴물 오면 네가 물리쳐줘 야 근데 저 파란 친구 진짜 무섭다 그치 나 눈물났어 블루의 첫 친구라는데? 이 친구의 첫 친구래 얘가 여맹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아 나 놀이공원 왔는데 이게 또 뭐야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닮네 괜찮아? 와 나 지금 숨 왔어 와 나 진짜 나 진짜 너무 놀랬어 리아야 우리 통화가죠 나 눈물났어 어우 나 너무 무서워 내가 꼼꼼히 찾아볼게 왜왜왜 와아아아악 왜 리아야 하나 있지 리아야 잘 숨어야 돼 그니까 와 저 파란 친구 너무 무섭다 얘들아 몇 개 안 남았다 지금 5개 남았어 집중해서 찾으면은 다같이 다 탈출할 수 있을거야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진짜 죽었다 진짜 죽었다 어 리아야 죽었어 와 얘들아 얘 쩔어 왜 사단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위에서 내려찍는데 나 깜짝 놀랐어 여맨아 거기였어 나 하나 찾았다 와 나 진짜 무섭네 이거 어 나 무서워 나 근데 안보인다 우리 같이 다니자 나 너무 무섭당 같이 다니면 빨리 못찾잖아 그래도 무서운거 보다는 낫지 어 저기 얘들아 저기 위치가 보여 기어가자 꿈 둘 주변에 있다 어 어 와 진짜 무서워 저 파란친구 생각보다 빠른걸 됐다 다 모았어 후 끝인가 끝인가 뭐야 저 파란색 손 뭐야 어 어 파란친구도 있었어 초록색친구도 있어 어허 쇼룩 어얼 어 이렇게 해서 챕터1이 끝났어 나 혼자 생존했지만 다음에는 초록친구가 있는거 같애 뭐야 또 다음 단계도 있는거야? 어떡해 나 못돼 나 무섭다고 어 루멘아 넌 할 수 있을걸? 초록색이 깨어있는거 같아요 어 어 어 그는 당신이 거기 있다는걸 알고 있어요 그린 하지만 그가 장님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가 당신을 볼수록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아 소리 소린가보다 그린 걸어다니면 쫓아가나보다 내가 이렇게 조용히 걷지 않으면은 얘가 나를 찼나봐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 아 무 아 맞았다 생각해보니까 문 닫는 소리도 조심해야겠다 어 주변에 뭐 있어 주변에 있는거 같애 왠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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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살갑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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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쟤도있어? 그니까 그니까 아 왜 두명이야 그럼 세번째 밤에는 3명이야?!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얘들아 이거 어... 허... 허... 화가 많이 났어 나 몇개 찾았지? 6개 아직 한참 남았네 9개 남았어 조금만 우리 힘을 합치면은 어 리아야 드디어 니가 와주었구나 안녕 아 나 너무 무서웠어 혼자서 말이야 걱정하지마 이제 내가 있으니까 귀신이 오면 숨으면 되는거지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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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나 너 이거 심장 떨어진다 이 게임 어? 이 게임 너무 심장 떨어져 너무 무섭다고 이겼다 리온은 진짜 못하는구나 리온은 뭐 오자마자 죽는 게 어딨어 오케이 두 개 남았다 두 개 나도 다시 살아났거든 아니 쟤는 무슨 로봇스 써서 살아남기만 하면 죽네 자선사업가 납셨네 이 게임한테 기부하는 모습 보기 좋은걸? 일단 파란 친구들은 나야 나 나야 나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니 소리가 안 들릴 때는 막 다녀도 돼 여긴 없었어 아까 나 확인해봤잖아 다행이다 이렇게 사료를 채워주면 저 초록색 친구라 어? 주황이? 주황이? 주황이 뭐야 주황이가 사료를 쏟고서 자기가 먹을 생각인가 봐 잠깐만 그 옆에 핑크도 있었어 오렌지가 동굴을 떠났어요 음식 냄새가 났나 봐요 헉? 오렌지도 음식 냄새를 맡고 이게 냄새만 맡으면 쫓아오는 건가? 그런가 보다 얘들아 어떡해 저 제 기계를 고치면 왜 여기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기계만 고치면 되나봐 어 발자국? 어? 환기구가 새기 시작했다는데 자 일단은 저 옆에 있는 퓨즈 보이지? 퓨즈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충 노하우를 알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면은 상자 안에 숨으면 되지 아직은 쫄필 어이즈 요! 쟤 뭐야 왜? 파란 친구야 거기서 뭐해 몰라 나 깜짝놀랐잖아 이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파란 친구가 퓨즈는 빛나서 찾기 쉬운걸 고 싶다 그기 주황색 친구도 어떻게 으아아아아아악! 그... 벤트에서 기다리고 있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벤트에서 나오는 거야? 주황 색깔은? 모르겠어... 나 갑자기 끌려 들어갔다... 오! 벤트에 있어 얘들아 벤트에! 나 세 개! 나도 세 개 내 건 다 꽂았을 거 같아 뭐야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 주황 색깔?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오! 주황 색깔야 봤어! 아 주황 색깔이 갑자기 공룡이 막 뛰어다녀 이... 그 주황색 길 있잖아 불길 오오 랄루 봤어! 어어 저 불길을 조심하는 거였어 저 불길... 자우면 어떻게 돼? 저 공룡을 쫓아... 공룡을 쫓아오나봐 무슨 주황색 공룡이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얘들아 초록색깔 귀신은 팔에 닿으면 죽어 오... 죽인 줄 알았네 요 맨날 거기... 파랑이 있... 오... 파랑이 있다고... 오! 오! 나 몰랐어 오오오오... 됐어 됐어 됐어... 다섯 개만 모으면 돼 이제 뭔 다섯 개야... 이제... 두 개다... 와아오... 초록이 있다 초록이 초록이는... 눈이 안 보이니까 팔에만 안 닿으면 되는데? 너 이만 오면 돼... 아 이만 오면 돼... 어... 초록색... 얘 또 이 길을 막... 아 얘 또 저러네... 어이구... 여기 다 모여있다... 여기 괴물들이 다 있다... 친구들이... 아이 거참... 빨리 좀 갑시다... 안돼 가지마 저기 눈 보여 눈? 응 벤트 안에 눈... 저 앞에 지나가면은 너 잡아 땡긴다? 초록이가 날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벤아... 어... 리아야아... 흐흥놀놀... 자 간다... 이제 엔딩 보는 거야... 됐다 오 마침내 오 옆에서 누가 태어나는데 다임래 설마 또 있겠어 헐 뭐야 오 불이 꺼졌어 오 기계를 고친 줄 알았더니 불이 오히려 꺼져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뭐야 또 하나 뭔데 또 다음 밤이 있단 말이야 나 그냥 죽을래 여멘아 힘내 힘내 이번에는 아예 불이 안 보이나봐 아 이거 불이 안 보이네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안 보이는 곳에서 잘 탈출할 수 있을까 전원을 다시 켜야 될 것 같대 오케이 백업 발전기를 작동시킬 방법을 찾으세요 오케이 약간 스위치를 강좌 못써 아 오케이 이번에 깨면 떠나게 해줄 수 있 어 손전등? 3개가 있다 손전등을 들고 여기를 탈출하라는 모양이구만 배터리 9개 들어 들어 얘들아 자 얘들아 가자 이 건전지를 모으고 벤드 타는 소리가 막 나는구만 어이 나 노려봐 나 절대 이제 안 낚여 일단 건전지 9개만 찾으면 된다 와 나 들킨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다 와 저 파란색깔 매서운데 저 파란색깔에 난 제일 무서워 미치겠어 여멘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고? 건전지 좀만 난 상자를 벗을 수 없어 괜찮아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방금 왔어 오케이 나 찾아볼게 파란 놈이 있었어 하지만 난 상자였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으앗 파란색 글로 간다 리아야 여메아 야 왜 퀴 낫뻔 했어 왜 왜 빨랬어 와 주황색 우리 줄 따라서 안 다녀? 와 주황색이 야 우리 찾아가지고 죽이려 했는데 우리 쟤 지능이 있어 야 쟤 뭐야? 쟤 갑자기 너무 빠른 애다 쟤 근데 벤트 탈 소리 오 주황색깔 어 저기있다 위치 떴다 위에있다 역시 위에있구만 오케이 쟤는 왜 맨날 죽어 그 노란색깔 점선에 있으면 무조건 죽어 오케이 나 찾았다 이제 극장만 가면 되는데 얘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 정말 무섭구만 도대체 뭘 보는거야 얘 어? 자 이제 가볼까? 이제 극장으로 가는거야 내가 왔어 됐다 드디어 클리어다 와 설마 또 있겠어? 이번엔 탈출시켜준다 했잖아 분명 어 불이 켜졌어 다시 일을 시작한거 같군 여기 약간 저 눈을 다시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으로 너희를 전부 놓아줄거야 와우 와우 하지만 먼저 안녕파티를 열려고 해요 얘가 악당 아니야? 얘가 최종파티 최종보스인거 아니야? 그니까 우리 가지고 논거 같은데 모두 파티티켓을 교환하세요 여깄다 파티티켓 오른쪽에 응 쟤가 최종보스인거에요 파티가 끝나면 뭐든 보내줄게요 약속할게요 아이 불안해 쟤 쟤가 제일 불안한거 같애 이제 아 뭐 그래도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 여기다 넣는건가? 응 이러면 모자로 준다 와 나 주황이 모자 난 초록이 나는 빠랑이 빠랑이 야 이제 마지막 우리 놓아주는 파티를 한대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애 당신 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준비하세요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왜케 불안하냐 아니 왜케 불안해 케이크 한 조각을 얻으면 출구를 열고 집으로 갈 수 있대 재밌게 즐기라고? 나 즐기기 싫은데? 어쨌든 우리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가자 어? 야 뭐야? 야 발로 차지 말래 풍선을 발로 차면은 깨어나나봐 조심해야겠다 어! 나도 아닌데? 아 알려준거 같애 가자 밟으면 알지 밟으면 진짜 큰일난다 큰일난다 아 뭐야 케이크 여깄네 케이크 여깄네 못짚는데? 어! 풍선 조심! 풍선 조심!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랑이가 쫓아오는 중 뭐야 어떻게 어디로 가야돼 아니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야되는거야? 어디어디 아 판때기를 떨구는거였어 어 그래? 오케이 올라가 리아는 역시 천재야 오! 뒤에 왔어! 어 interess ㄹㄹㄹㅊöh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아 으 막 따른길 어디야 리아야 어디야 길이 어디야 거기다 야 리아야 혹시 우리 탈출할수 있는거야? 얼 Notre 오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나봐 다른 길이 있을까? 얘들아 왔어 아니야 얘는 어차피 여기 못나오잖아 쫓아오다가 끌려가는 모습 와우 생존했다 당신은 생존했습니다 레인보우 친구 야 생존했다 야 이거 엄청 재밌었다 로블록스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인 것 같은데 최근에 해본 게임 중에서 현지를 너무 많이 했어 어 얘 뭐야? 어 뭐야 어 개다 내가 그들을 무시한 것 같다 야 얘도 악당이었나봐 얘가 박사인가 보다 박사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얘 박사인가 보다 그 인형들을 만든 박사인가 보다 오 자 어쨌든 이렇게 빛날래? 레인보우 친구들을 클리어 해보았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지금 내가 해본 요즘 로블록스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 영상 눌러주세요 구독 community accordingly 哈囉 상처 좋아요 scratches 하나